너희에게 날 맞추지 마 너희 바라지 마 거품처럼 거짓맘을 버블버블 버블 파 버블버블 파 파 있는 그대로 생각해봐 보이는 대로 날 바라봐줘 거품처럼 거짓맘을 버블버블 버블 파 버블버블 파 파 우아 우아아 코미 캡슐 야 너 무서워 얘 무서워 잘했어 으 아우 세상에 어유 나 노래 듣기 이렇게 힘든 것도 처음이네 자기가 지금 기계음도 넣고 노래도 부른 거죠 그 앞에 호가음은 그거를 기계로 만졌을 텐데 그걸 본인이 직접 다 하고 한다 한데요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했어요. 다시 김범용 씨하고 서진 씨 룰레 돌려주세요. 멈춰! 이상이 한 잔의 추억! 벗어가는 불빛을 바라보면은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티 않는 그게 듣고 바라보면은 바라본 잔 술자리에 어린 얼굴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시자 마셔버리자 김범용 씨! 좋은 노래만 나오네요. 물론 일요일 아침에 마시면 안 되겠지만 무슨 이야기가 또 나와가지고 마시자 마셔버리자 자 이번에 다시 코믹 캡슐입니다. 네! 갈까요? 죄송한데 정말 선구스럽지만 선배님의 모션 한 번만 따라해도 되나요? 네 어떻게 해요? 네 저희도 한번 해보고 돌려 하실 때 제가 한 모션이 있으시더라고요.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어떻게 해! 네 신춘척 여기! 이거 뭐! 이야 이 노래 심란 노래에요. 나오세요! 컴온 렛츠고! 헤이! 헤이! 원투 원투! 너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 코비캡슐이야 렛츠고 yeah 쉐이킹 쉐이킹 yo sh-sh-sh-shake sagg yo everyone hey 쉐이킹 쉐이킹 yo 쉐이킹 쉐이킹 com 쉐이킹 쉐이킹 yo everybody 말로만 살아뻑 후기만 늘어가 우리야 인생인 수리야 남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팍데하고 oh no 아니, 뭐가 문제죠? 장환이, 조장환 씨 괜찮아요? 아니, 원래 이렇게 디따였지? 영원 나갔어. 엄마가 볼 텐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 엄마랑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잠시만요. 엄마가 볼 텐데? 세계에서 김범룡, 서진필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두 번째 대결, 김미연, 최홍만 대 나건필, 원준희. 자, 이번 대결, 일단 굉장히 크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냥 전봇대 같은 분이에요. 김미연, 최홍만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홍만 씨는 도전철곡 첫 출연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네, 근데 워낙에 흥이 많아서.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 아니요, 춤추는 거 좋아하죠. 춤추는 거예요? 노래는 자신 없어요, 제가 목소리가 저음이라서. 음치예요, 음치. 누가 누구한테 음치 타령을 하고 있어요, 김미연 씨? 고음치, 저음, 음치. 그럼 이제 보통 음반 제외가 들어오는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아, 음반 제외?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최홍만 씨가 세계 챔피언이지만 네. 약간 여성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고양이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이 다 고양이야. 맞아요. 그 캐릭터로. 저희가 사진으로 뽑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하하하하하하하하 성만 선수의 집이에요. 덩치는 되게 성만하잖아요. 되게 소심하고 예민하고 민감해요. 맞아. 피부가 진짜 좋아요. 피부 관리를 매일 해요 매일. 좀 화장한 거 아니에요. 화장한 거 아니에요. 그냥 피부예요? 네. 비비 좀 발랐어요. 그리고...